자 모데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모데나 같은 경우에는 직부 그리고 센서 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모더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컬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이트 그리고 블루 컬러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이 컬러는 화이트 컬러예요 제가 지금 불을 잠깐만 꺼서 보여드릴게요 불을 잠깐 꺼서 보여드리면 화이트 색상이 잘 보이죠 자 다시 한번 불을 켜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모데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조명의 전등 갓이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을 켰을 때 조금 더 어때요? 패브릭 사이로 불이 은은하게 나오는 거 보고 계시죠? 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가격은 너무 착한데 진짜 기능이 쏠쏠한 게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요 잘 보일까요? 각도 조절이 됩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사용하신 후기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따뜻한 빛이 패브릭 사이로 번져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각도를 살짝 조절을 하셔서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? 네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원목 편백 천장에 이렇게 모데나를 설치한 모습이 지금 보이실 텐데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게 이 패브릭이 주는 특유의 이런 감성이 있어요 따뜻한 느낌 그리고 약간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더해져서 이제 가정에서 화이트 인테리어에도 너무 잘 어울릴 거고 원목이나 약간 우드톤의 그런 인테리어가 주로 되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정말 예쁘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네 원목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진을 봤을 때는 자 이 고객님께서는 이 제품을 복도 등으로 사용을 하신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저희가 현관 조명 특집이라고는 했지만 진짜 쓰임새가 되게 다양해요 발코니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복도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 네 리브랑 코미니 결정 아 코미니로 결정하셨구나 코미니도 진짜 예쁘니까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블루 컬러 선택을 하셨어요 블루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끔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현관 시트지 컬러도 블루죠 그러니까 색깔을 되게 센스 있으시게 통일을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도 당연히 무난하고 깨끗하고 예쁜 느낌이 들지만 화이트 인테리어에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포인트 컬러가 될 수 있는 블루 컬러로 선택을 하셨고 아까 이 모데나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액자 부분이나 액자를 걸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비추게 되면 진짜 약간 갤러리 느낌 나지 않으세요? 되게 예쁘죠? 깜찍해 보여요? 라고 하고 네 벽지나 입구 분위기에 맞춰서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데나 보여드렸죠?